튼튼해지고 싶은 홍당무입니다. 오늘의 요리는 해초비빔밥입니다. 요 해초비빔밥은요. 저의 장유착 증상을 많이 좋아지게 만들어주었어요. 장유착 때문에 응가가 힘드신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. 효과가 짱입니다. 네, 참기름. 고추장. 고춧가루. 물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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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춧가루. 소스 조금만 더 가져가세요 소스 소스 설탕 사진도 더 잘게 만나면 모두모두 응가가 잘 나오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